남들이 그러는데 뭐 무속인이랑 같이 자고 그러면은 뭐 복이 들어온다 뭐 그래갖고. 그 사귀었는데 한 삼 년 사귀었거든요. 그런 말은. 그런 말은 어디서 들어요 도대체. 뒷머리 마주 풀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얘도 갔다 왔다 얘도 지멋대로 좀 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어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네네. 자 주소요. 소울 송구. 이 끝이에요? 네. 이름이요? 네. 나이요? 생년월일. 나이? 나이? 생일은? 많이 오래 힘들었을 텐데. 많이 오래 힘들었을 텐데 우리 가림이. 응? 두 손을 조심해야 되는데. 네. 두 손을 조심해야 되는데. 나이는. 나이? 네. 나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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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병원을 가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는 데 애가 시름시름하고 좀 힘도 없고 밤에 잘 때 막 식은땀 흘리면서 가위 안좋은 꿈을 꾸는지 하여튼 매일 그래요 안좋은 꿈을 꾸는지 가위에 눌려서? 이 딸이 아빠야 딸이 얘가 지금 올해 수도 그렇고 얘가 올해는 직장도 잃어야 되고 얘가 마음가 뜻이 하나가 안 돼서 얘가 다 동서남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고 얘가 망신수도 잘리든지 나오든지 그래야 돼 남자친구가 있으면 애인이 있으면 해야되도 들어와야 되고 얘가 의혹상실처럼 지금 와인시창이 되고 좀 지쳐 있는 데다가 몸도 안 따라주고 힘들고 지금 풀리지가 않으니까 더 그러고 얘가 지금 생각과 이게 무척이나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얘가 무거워 얘가 30 중반이 가야지 얘가 좀 안정이 되고 이것도 고집이 되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대주님도 경자 선생님의 대주님도 지금 한갑이잖아 본인이 이 활량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손재 씨 뭐 57부터 지금 내리막길 계속 타고 들어와서 근심의 걱정이 놀랄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게 이 딸이 아픈 게 제가 한 10년 전에 이혼하고 한 몇 명 여자를 만난 중에 같은 무속하는 여자를 만났었거든요 아 무속인은? 처음에는 남들이 그러는데 무속인이랑 같이 자고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귀었는데 한 3년 사귀었거든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요 도대체? 무속인하고 자아내는 복이 들어온다 무속인이 뭐 저기 뭐 도깨비 망망이야? 아니면 뭐 무속인이 뭐 잠자리에 무슨 금 딱지가 붙어있대? 어디서 그런 희귀망측한 소리를 듣고 오세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근데 좀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얼마나 만났어요? 한 3년 만났는데 무속인은? 헤어진 이유는요? 뭐 성격? 네 적으로 제가 뭐 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게 좀 친구도 성질이 있어갖고 가슴에 맥친 말은 하고 오고 모시라고 성격이 조금 대체적으로 무속인들이 강하지요 강하고 일반인들이 무속인하고 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속인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 대중님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신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무속인하고 서로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짧은 인연인데 우리 대중님이 그 무속인하고 만나면서 어떤 목적을 가졌나 보다 작년 6월 달에 헤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또 딸이 그래서 아픈 게 아닌가 하고 좀 꺼리직하고 그래서 여쭌고 무속인 때문에 딸이 아프다 뭐 아빠가 생각한 뭐 이렇게 예방이나 저주했을까봐 그건 아니야 아니구 이 딸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딸이 가서 물어보세요 딸이 상가집에 갔다 온 게 있을 거야 얘가 신을 잘 감고 잘 타는 아이거든요 우리 대중님도 임시 대중님도 신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만난 거야 당신이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우리 대중님도 할 양이 있어요 여자들을 보면 빨리 실증 내고 여자들을 사실 좋아하라는 편이야 근데 우리 대중님도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인데 어제됐든 우리 대중님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당신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러셔 근데 이 아이가 그 신주력을 내림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 예감 촉이 빨라요 이 아이가 그런데다가 지금 과학 고비에 또 얘가 직장 생활에서 동료한테 갔다 온 건지 아니면 하여튼 지금 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얘가 상가집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픈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얘가 병원에선 병명이 나와요? 안 나오죠? 얘가 가위를 자꾸 눌른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 얘가 거기에서 자꾸 그러는 거 같으니까 얘는 조금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예방하는 법을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를 해나봐 그래서 우리 대중님도 공을 많이 드려야 되고 이 자식을 위해서 앞으로 공을 좀 드려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고 얘가 시집을 조금 늦게 가라는 사주거든 좀 늦게 가야 얘도 아버님처럼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일부 종사로 김은머리 마주 들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얘도 갔다 왔다 얘도 지멋대로 좀 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지는 늙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우리 대중님을 위해서 좀 억을 조금 소멸을 할 수 있게끔 기도 정석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무속인 집을 한 군데 딱 저희 집이면 저희 집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 초발원도 좀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했으면 우리 대중님도 일적으로 좀 더 풀릴 거 같고 이 딸도 오는 내일 오는 내일 하지 않고 계속 조금 건강하게 2, 3일 안에 조금 들어올 거 같으니까 그렇게 예방을 좀 지나나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알았죠? 응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그럼 제가 혼자되고 한 시간 동안 혼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제사? 네, 안 지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을 들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는 차후에 나하고 지금 방송이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이 제사를 원래 안 지냈던 집이 아니라 뒤에다가 지금 안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? 이혼하고 나서부터 안 지내는 거죠?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들어와 거기에서도 문제가 들어와 그러니까 얘가 때려맞는 거야 아빠가 맞을 거를 지금 애가 때려맞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의도를 조금 해서 이렇게 풀어내건 좀 풀어내고 아버님 그렇게 해야지 이 딸이 지금 젊은 나이에 집에서 들어눕고 있으면 되겠어 빨리 직장을 잡아서 사회활동을 조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알았죠?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뭐, 아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